하이 헬로우 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이것은 라이트 불닭볶음면 저것은 보쌈입니다 잘 먹을게요 에어싸 와우 나의 시간은 죽기 때문에 오이도 맛있었어요 나는 국물이 너무 그니까 국물이 더 잘 안가서 나는 국물이 더 잘 안가서 나는 국물이 더 잘 안가서 나는 국물이 더 깊지 않으니까 나는 국물이 더 강해서 나는 국물이 더 강해서 나는 국물이 더 강해서 참기름이 아름다운 챔피스도 마실거에요 덕분에 그냥 수저나..? 고춧가루 뼈가 고소한 맛 조금 더 맛있네요 한입은 아마 뼈가 고소하고 뼈가 고소해요 뼈가 고소하고 뼈가 고소하고 고춧가루 콜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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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은 이제는 먹으러가 신경 쓰게 된거 같아요 이건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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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식감은 거의 매우 달콤하고 맛있지만 이게 바로 점점 매우 달콤하고 비주얼 비주얼 치즈는 약간 매운데 치즈가 아삭하니 치즈가 아삭하니 치즈는 제가 저에게는 치즈가 아삭해요 치즈가 아삭하니 치즈가 아삭하니 치즈가 아삭하니 고춧가루 고춧가루 시원하고 고소한 보컨이 매콤한다리 잘먹었습니다